004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 은, 는 동사는 제품의 제조, 사용자, 종류 등에 따라 PS, 페이퍼 솔루션, 사업부와 HL, 홈앤드 라이프, 사업부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PS 사업부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전체 매출의 약 58.8%를 차지함 HL 사업부는 부루마리 화장지류, 미용티수류, 기저귀류, 생리대류, 물티수류,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매출의 약 41.2%를 차지함 기업개요 대시 1966년 3월에 설립되어 판지류 및 화장지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사업으로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와 화장지류, 미용티수류, 기저귀류, 생리대류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생활용품 주요 브랜드로는 깨끗한 나라, 화장지 및 미용티수류, 보소미, 기저귀, 순수한면 슬래시 릴리안 슬래시 보감, 생리대, 봄날, 성인용 기저귀 등이 있음 제모 대시 백판지, 생활용품 등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용지, 특수용지의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백판지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회복, 성인용 기저귀 시장의 성장 등으로 생활용품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깨끗한 나라의 시가 총액은 1,07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63위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상장 주식수는 3,724만 6배가 흔세주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퍼은 28.8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47배, 6,1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원, 521억원, 13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8억원, 383억원, 84억원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0번지 88%이고 유보율은 388.4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4-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7-3.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960원보다 7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969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총가는 2885원이며 주가가 깨끗한 나라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총가는 2885원이며 주가가 깨끗한 나라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깨끗한 나라은 거래량 51965축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4738조, 키움증권에서 9628조, 삼성에서 5965조, 하나증권에서 3744조, JP모간에서 3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1372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7041조, NH투자증권에서 6620조, 키움증권에서 5706조, 대신에서 4100의 순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9920의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15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나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